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선관위로 넘겨야 하는데, 지금껏 말이 없자 선관위가 먼저 지역구 확정한 초안을 정해서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약한 여당은 수도권 의원수를 줄이고 싶고, 영남권에서 약한 야당은 영남권 의원수를 줄이고 싶겠죠? 여야의 수싸움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첫 소식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253개의 선거구획 정한 초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부산 북구 강서구 등 현행 6개의 선거구가 분구되거나 합구되고, 5개의 지역구 구역이 조정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탓에 법정 시한을 넘긴 지 8개월이 돼서야 겨우 초안이 나온 겁니다.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선거운동을...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뭡니까?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까? 여당은 이번 초안을 기반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경계조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북에서 한 석 주름 반면 강남의 의석수는 유지되는 등 국민의힘의 유리한 편파적인 안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오늘 발표는 참 황당하고 대단히 편파적이다. 특정 정당에 편향된 그런 획정안에 불과하다. 여야는 정계특위에서 초안을 토대로 협의에 돌입하는데 최종안 도출 전 단 한 차례의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초안을 거부하면서 영남과 호남 등 여야의 텃밭 의석수 사수를 위한 수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